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분이 미국의 와신톤 DC를 백악관을 방문한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 그런 동정 내용들을 너무나 상시하게 다루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이정근 씨가 자신이 이제 행한 내용들의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녹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가 되면 당연히 문장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녹음 파일 3만 개도 대단히 큰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어쨌든 이정근 씨가 착실하게 뭐든 녹음을 남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검찰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박범계 의원이 3선 정도가 됐을 겁니다. 대전 강력시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남긴 노트 일명 이정근 노트에 대한 발언을 했네요. 3선 의원 정도가 되면 라디오건 tv에 나가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발언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떨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이다. 박범계 불수 꺼낸 이유는 채널A 시한폭당 이정근 노트 뜰고 있는 박범계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만일 기록을 남겼으면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점검으로 해당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범계 씨는 상당히 노예하지 않습니까 3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문정권 하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맡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요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노예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박범계 씨죠. 박범계 씨가 이렇게 계산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정근 노트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대단히 싱숭생숭하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성부에 출연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취록 3만 개보다도 일부 보도된 이정근 노트가 사실 간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점검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기록으로 남긴 가해자가 기록으로 남긴 그것이 얼마나 전거물로서 위력적인지를 본인이 잘 알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음성과 결합되게 되면 가공할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전거물이다는 것을 박범계 씨가 상당히 잘 알 거라고요. 녹취록의 전거무역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된다면 그것은 간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 이렇게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젠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손금 그런 대납 사건이 수면 위에 부상할 때 조응천 의원이 대북문제가 훨씬 더 앞으로 대장동 개발건보다 더 위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검사로서 이야기를 검사 출신으로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 탄압 주장의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했다. 이것은 저의 경험상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뭔가를 잡은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잡은 것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검찰이 잡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건 지금 와서 어떻게 이미 엎지러진 물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폭발력이 강한 그런 점검으로 있었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으면 그건 당연히 정식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겠죠.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모든 기밀사항을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확실히 뭔가를 잡은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조응천 검사 출신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박범계 씨는 아마 3선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전정근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들이 워낙 심장에 털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자고 잘 먹고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정근 씨가 워낙 수단이 좋고 발이 늙지 않습니까 3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준석하고 똑같은데 3번 연속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람을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강남구 당협위원장을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바꿔보자 이번엔 다른 사람 새 얼굴을 한번 내보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선 의원들하고 지금 다 이정근 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당발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그리고 또 여자가 갖고 있는 친화력이 뛰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접속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일단 남자들은 여성의원이나 여성 당직자가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장해제를 좀 한 상태에서 받아들여 여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죠 불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현저하게 여러분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또 활용한 사람이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인 것 같다 지금 이제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정근 노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이미 놓쳤는데 이 이정근 노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폭발력이 있을 것 같네요 밑에 이 부제목인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보면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긴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뭐 주거나 이렇게 하면 훗날을 대비해 가지고 본인이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녹음을 했을 거 아닙니까요 취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취미로 녹음을 하지는 않고 의도가 맹악한 사람인 거죠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송영길 당 대표의 돈 봉투 전달 사건에서도 깊숙이 관여했던 것 다 그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목표가 그러니까 훗날 예를 들면 자기가 정치자금도 대고 이렇게 했는데 공천을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녹음을 깔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여의도 그 세계는 그렇게 아주 협박이 많습니다 이번에 당직자로서 당협위원장을 물러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그런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전혀 터무니없는 그 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뭘 했다 그렇게 잔뜩 이런 노트에 적어 가지고 그렇게 들이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계에요 여의도라는 세계가 녹음도 이런 협박을 하고 상대방의 여러분들 그 음해성 정보를 유통을 시키고 그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동네가 여의도 그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씨는 뭐 그 여의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을 처음으로 터뜨린 데가 시사저널이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간지니까 취재하는 데 좀 호흡이 긴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월 21일자 시사저널의 특종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정근 노트의 첫 기사였던 것 같아요 단독 입수 친노 친문 친명 돈줄 적힌 이정근 노트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게 2024년 3년 4월 21일 날 시사저널의 기사입니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시사저널에 굉장히 취재력이 뛰어났죠 이재명 칠인에 문재인 제수애 류영진 농우인 제목으로 각각 A4 용지 한 장씩 4장 분량의 그런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근이 지난해 9월에 구속되기 이전에 구술로 남겼고 한역 의원 14명을 포함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이거는 좀 석연자한데요 본인이 방송작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구술로 남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시사저널이 특정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밑에 이런 사진은 그거를 구술 정리한 내용입니다 A4 용지 한 장씩 5장 분량이다 이정근은 민주당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자 전부 털어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검찰은 녹취 파일 이외에 돈 전달 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이른바 이정근 노트를 확보했다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자들이 뻥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요 검찰이 이정근 노트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수사팀이 이정근 노트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인용물 한 걸 봐가지고 기자가 그런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 정철성 변호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뭔가를 적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정근 노트는 없다 당연히 사건을 수임한 정철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뭔가를 적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다 거기부터 일단 정철성 변호사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녹음 파일을 그 정도로 남길 같으면 그것은 훗날 반드시 뭐죠 본인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협박용으로 쓸 건데 당연히 녹음을 맡기면 방송 작가 출신이 당연히 메모 같은 걸 가지고 남겨놓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욱 씨가 여러분들 한 8억 정도를 제공하면서 이 돈이 내 생명줄과 같으니까 기록을 남겨놔라 집어넣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을 맡은 정철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사전을은 10억 원 수수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술하고 지인이 6필로 정리한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정근 측에서 흘린 거로 볼 수 있겠죠 문건에는 제목이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의 자금줄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제목 하에서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노트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자가 진술하는 부분들이 기자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엄청나게 불안해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이 문건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철성 변호사 여러분들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정근 씨가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이지만 구속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감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했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볼인들이 살아날 국리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덮어쓰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장동의 유동규 씨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놨고 이 문건을 그것을 기록한 여러분이 들으실 게 어떻습니까 저는 시사전을 공동취재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노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을 지낸 A씨인데 노태는 A씨가 부산인맥관리를 맡은 것으로 나오고 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박우식에게 관해서 사람을 붙여주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인사청탁 알성 등을 해결함 딸이 심부름 담당이라고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 A씨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라는 관계도도 끌어져 있다 내용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사전을이 이정근 노트에 그런 실체가 있다는 부분을 보도한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기자들도 뭐 그런 소설을 잘 쓰지 않습니까 여기 취재를 보게 되면 여러 명이 관여했습니다 조혜수 기자 김현지 기자 공선윤 기자 이게 아마 이정근 노트의 실제를 확인한 첫 번째 그런 기사가 아니겠느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범계 3선 의원도 이런 부분에 이제 본인들도 다 인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그것이 바로 이정근 노트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겁나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정근 노트가 사실 뭐 존재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들 두 눈으로 직접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녹음을 저렇게 꼼꼼히 남길 정도면 이정근 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300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답을 하셨는데 98% 정도가 이정근 노트 실체가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물론 다수 대다수가 실체가 있다고 해서 없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또 여러분들 뭐 그 실체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전후 맥락이라든지 보도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이정근 씨가 녹음파일 뿐만 아니고 직접 본인의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기술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둘째 이정근 노트 실체가 없다 그냥 언론이 해보는 소리다 얘기하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라는 이야기는 0. 몇 퍼센트를 1대 1%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정근 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중들이 대부분 다 믿는다는 거죠 2,30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응답했는데 1시간 정도에 866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때도 이런 마찬가지로 98% 정도가 이정근 노트의 실체가 있다고 답한 겁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시작되고 11분만인 172명의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98%인 겁니다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녹음 파일만 남겼을 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이정근 노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노트가 남겼고 이정근의 3만 개 이름 녹음 파일이 있고 이정근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겠습니까 성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신체조로 불리한 점도 많지만 뭐가 여러분들 강한 장점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가드를 내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누구에든지 간에 여러분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부분 위원들은 이정근 씨 앞에서는 대부분 가드를 내렸을 겁니다 본인이 3선 의원이든 4선 의원이든 간에 그리고 약간 미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삼가해야 될 이야기 이런 것도 다 했겠죠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게 쉽지가 않죠 여기 나근혜님 말씀 잘하시네요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오빠니까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들은 좀 이쁘장아이 생기신 분이 그냥 계속 자기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니까 깜빡 죽죠 나근혜님 잘 말씀하셨네요 오빠 스토리 들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니까 그래 대다수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시사전을 보도했고 전후 맥락을 볼 때 녹음 남겼으면 기록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지인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망이 여러분들 좁혀 들어올 때 대단히 불안해했다 그럼 사람은 뭐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살국니를 스스로 찾지 않습니까 살국니는 뭐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약점을 기록을 남기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송영길 전당대표의 당대표 경선의 돈봉투 사건은 일파만파 이렇게 번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누가 다칠지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의견 가운데 한번 주의깊게 볼만한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김수용님이 이전 건은 불법행위로 수입을 챙기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처벌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처벌받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봅니다 여러 명이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용의 주도한 사람입니다 거기 남자들이 다 홀딱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리준님은 3만 건의 통화 녹음이 있으면 그것을 목록절이에 정리해둔 메모 정도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방송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의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녹음 파일은 2016년부터 있었고 정치인문은 한 2012년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상한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정리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상당히 참 위협적이고 걱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최종 원고를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공정선거로 이제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는 데는 뭐 입법활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그럼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한두 권 정도 더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귀하거나 절친한 분들에게 권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선과 일제라는 그런 노예의 멍해를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 멍해를 탈출하는데 이승만이란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제치하였고 그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한 이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15 총선 어떻게 여러분들 훔쳤나 그 외에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구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010-9004-0453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게 되면 그다음에 비용결제 같은 게 되면 그러면 그 목록이 출판사 쪽에 넘어가게 그게 다시 책으로 전송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이렇게 더해 주시고 오늘 송성숙님처럼 주변에 16권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쓰는데 우리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맛을 봤는데 아이들 세대에 민주주의가 무너져가지고 중국 비스무리한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리투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인 메이저 언론사인 중앙일보에 의한 기사화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거 카르텔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이 관련 기사를 급히 내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성한 선거가 없는 거죠 당대표 선거, 대선 후보 선거, 공직 선거가 다 여러분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굳이 관련 기사를 급히 내리냐 이 내용을 저는 놓쳤는데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메일로 보내줘서 가지고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내린 기사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상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뽑은 야당 대선 경선 대선에 부정이 선거입니다 대리투표 가능했다 관리업체 시인 4월 26일 날 오후 4시 8분에 여러분들 기사가 올랐는데 곧 이 기사를 내린 모양입니다 기사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음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경선을 관리한 업체 대표가 온라인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봉투 파문의 주역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당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온라인 경선을 관장하면서 대리투표 의혹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 관계자의 전화를 여러 번 기피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낙연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의 표가 유달리 적게 나온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중복 투표가 가능한 사실이 당시 드러났다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정번호를 알면 동일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게 지금 온라인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죠 이 기사를 급히 내린 겁니다 중앙일보에 강찬호 터치토큰가라는 그런 데 나온 내용을 앞쪽에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올린 내용을 이어 의욕을 해소하게 휴대전화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온라인 경선을 관장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이틀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끌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 뒤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뒤에야 뒤늦게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돌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양해해 달라고 하더라 로그인 기록 공개에 부담이 크니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휘해버린 것이다 로그인 기록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 여러분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교육감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나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조선 사람들만 덕실덕실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건 노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경선을 관장한 업체는 선거인당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개표 관리까지 독점했다 게다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중립성에 의심되는 이 회사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경선을 위탁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일축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인데도 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 기사를 왜 급히 내리냐의 이야기죠 민주당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에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이 기사를 중앙일보 여러분들 왜 급히 내려버렸냐의 이야기죠 로그인 기록을 안 보여주면 경선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압박하니까 당은 경선 말면 2021년 10월 5일 업체 대표와 이낙연 캠프 관계자 외부 전문가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업체의 대표에게 대리투표 의혹에서 시험삼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 주공하니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로 말해 대리투표 가능성을 사실임을 인정했다 정당 같은 공공기관에 발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서 보안인정을 받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은 인정을 받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해 인정을 받는 여유가 없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기본적인 보안인정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썼다는데 큰 충격을 받더라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뭐죠 그냥 주물럭 등심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낙연 의원들에게 이를 브리핑해 주자 의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부정 의혹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경선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부담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2021년 6월 서삼석, 민병덕 등 송영길 당시 신임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이명과 함께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 3명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는 의혹을 받은 송영길 당시 대표의 첫 건들입니다 이들이 송영길 대표 치하 경선 체제에서 선관위원회에 임명된 것은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리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해 줍니다 강찬호의 투머치 토크에 이 내용이 상시하게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 올린 것을 급히 내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온전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조선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람 그냥 여러분들 표를 던지는 건 쇼고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재명 뽑은 야당 대선 경선 대리투표 가능했다 대리투표만 가능했겠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이게 2021년 6월 달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조경대 홍문표 밑에 세 사람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의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6% 0.39% 0.1%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득표율이 나경원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10.92%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 집단하고 ARS 투표 집단이 10만 대입니다 10만 명 단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가운데 손을 대기 힘든 부분이 ARS 투표입니다 이게 정상 투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표현을 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상 투표입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는 아주 쉽습니다 손을 대기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나경원은 여러분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확 낮추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높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나경원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ARS 투표에서 47%를 얻었으면 모바일 투표도 47%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확 낮춰버린 겁니다 마치 사전투표에서 국힘당의 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은 28.70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0에서 한 3% 차이 나야 된다 39.62%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해준 겁니다 플러스 10.92%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선거 데이터를 오래 만져온 저 입장에서는 아 사전투표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이 사람들을 만졌구나 나경원은 뭐죠? 끌어내리고 이준석은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2023년도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 자료를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수십만 명 투표를 했는데 국힘당 여러분들 경선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나오면 또 금시에 여러분들 뭐죠? 발각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대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게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패한 사회가 될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큰 비용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봐야 이런 비용을 치를 때 여러분들 아차하지만 제가 같은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민주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어떤 것도 뭡니까? 그냥 다 주물럭 등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건 공대일리에서 제가 그 당시 기록을 남겨놔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어제 한양대학교를 정년 퇴직하신 한 10년 되신 노 교수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걸 한번 방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에서 이렇게 애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신숙희 교수님도 부탁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선거법 국회 청원을 오늘 한 800여 분 정도가 보시니까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거법 국회 청원이 나오면 몇 십만 명이 여러분들 순식간에 여러분들 청원에 응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수가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참정권이 하늘로 날아가든 물의 수장이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2주일 가더라도 1만 2만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진주의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이 수계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냈을 때도 결국은 5만 명을 못 넘겼거든요 청원 기간이 5월 3일이니까 오늘 마쳤을 때 여러분께서 지금 2만 7388명 정도가 돼 있으니까 600명 정도를 좀 800명 잘하시면 900명 정도를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당일 투표를 이틀 동안 진행하고 투표 완료 즉시 수계표로 개표를 진행할 것 투표관리관 인감도장 반드시 투표제 찍을 것 투표제 qr코드 사용 금지할 것 선거소송은 어떤 경우든 대법관들이 6개월 내에 마무리할 것 너무나 당연한 여기서 이런 수계표 사전투표 폐지 이런 것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일단 국회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회에 국회 청원으로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게 되면 이런 데가 뜹니다 동의 진행 청원을 이렇게 눌러 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 동의가 진행 중인 몇 건의 여러분들 청원 안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 동의 진행 청원만 여러분들 동의가 지금 진행 중인 청원만 이게 이걸 다시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동의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박대출 국힘당 원내대표가 수계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번을 했는데 이게 5만 명을 넘긴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노 교수님이나 호주 시드니에 활동하고 있는 신숙기 교수님의 바람대로 오늘 우리가 한 875명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셔 가지고 국회 청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회 청원 누르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청원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한 6일이나 7일 정도 남은 것이 투계표 관련법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한 번 누르시게 되면 동의하기가 나옵니다 그럼 동의를 하시면은 그럼 아마 여러분 주민번호 끝자리 얼마 이렇게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 되지 맙시다 조선 사람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조선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조선은 이시왕조였습니다 이왕가가 여러분들 왕이고 우리는 신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신민 신민 신하와 백성으로 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이란 걸출한 위인이 있어가지고 의혜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우리가 그 노예의 질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일제지하의 질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민주시민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시민입니다 그 이름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포기한 조선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이름으로 여러분들 버젓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화. 화가 있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동의진행청원에 참여하셔가지고 힘을 좀 이 작업은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 주변의 조선 사람들이 덕실덕실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오늘 마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학술 발표회가 열렸더군요 유석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채택이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특정 시점에 적립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때부터 일제 말기까지 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립된 것이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시작한 것은 한선 감옥에 여러분들 갇혔을 때 그때 미국의 아펜젤리나젤들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걸출한 선교사들이 넣어준 오늘로 이야기하면 에코노미스트 같은 영문 잡지하고 영어 성경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신민으로 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국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굳혔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분이 젊었을 때 감옥에서 초안을 작성했던 독립정신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독립정신은 걸출한 책입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썼던 독립정신 대한민국의 초석이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빚을 크게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뿐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복을 서양 선교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에게 크게 여러분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의회의 민주주의를 꿈꿨던 겁니다 이승만이 꿈꿨던 것은 일제 지하의 여러분들 신민 일본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이완가의 조선왕조의 신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이 민족을 노예의 덫으로부터 탈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굳건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기간 등에도 끊기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구현했던 노예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번에 아마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성 감옥에서 젊은이가 깨우치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뭡니까 영어 성서하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적 시각을 넓혀주는 잡지 영어 잡지들이 이승만에게 엄청난 해안을 준 겁니다 이승만은 이게 자유민주의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 대중의 민주적 통치를 간주하는 민주주의가 개합된 것이다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공정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5팔력 세대들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승만은 대한제국식이 감옥생활 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대문행무소에 1899년부터 1904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기본 얼개를 형성하고 신문논설 등으로 설파했지만 전제의 황제공주를 의식의 완전한 행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밀명을 받고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이런 밀명이 쓰여진 대로 미국이 거중중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밀명을 갖고 와신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에게 이런 고종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종이 보자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전제군주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황제가 지금 보자고 대통령이 한번 보고 미국 가라고 하는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좁은 회랑 한 번 민주주의가 도입되게 되면 영원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회랑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낚아채 가지고 중국 비슷한 국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아주 걸출한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행히 콩고나 여러분 수단하고 달리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문을 해 가지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참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586들이 2017년부터 시작해야 여러분들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이 국가를 탈선을 시킬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계속 힘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감시감독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탈선해 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은 회랑에 들어서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큰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선 사람들이 덕실덕실한다 이 내용을 보다가 이게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노예의 굴레나 족쇄로부터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민족이 끊임없이 완고하고 완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견고한 내용의 전편이 뭐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지 않습니까 구약은 저는 예표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지만 오늘 현대인들께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런 노예로 살던 사람을 노예의 덫을 빼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뭡니까 애굽시대 여러분들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게 이승만이라는 힘이라고 보지 않죠 우리 민족을 귀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노예의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풀려 가지고 7,80년을 참 괜찮은 나라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던 중에 그걸 완전히 뒤엎어가 다시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 건 선거를 무너뜨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할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가서 안 된다 우리가 노예로 가서 안 되고 더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번영하고 이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송영길 이젠 안녕 이런 칼럼을 김순덕 기자가 글을 참 잘 씁니다 김순덕 대기자 글을 가끔 제가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송영길과 86 좀비 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이런 거를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봤습니다 요약을 참 잘했네요 김순덕 기자의 그런 결론 부분에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자로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참 잘합니다 에이 나오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 딱 두 단어입니다 반미하고 친북이다 20대에 가졌던 그 정체성은 세월열로 지금까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반미하고 친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송영길을 비롯한 586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반인권 반자유적 북한에 가깝다 송영길이 대북전단검지법을 발의했군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대북전단검지법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김여정이 광대 노름 저지시킬 법이라고 만들고 명을 내리자 2020년 6월 송영길은 서둘러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기본권 표현의 자유 같은 외부정부가 북한에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다 북핵을 협상용이라고 믿는 송영길과 586 그룹의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부를 맡길 수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기의 중이 여기지 않은 586 그룹은 젊은 날 민주화 투쟁을 한 게 아니었다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종일 동지 마르크스 레닌 쥐를 외치다가 민주화 세대로 포장돼서 정친으로 발탁돼서 관존 민비 의식 속에 특근을 누린 것이다 여행을 잘 했습니다 무엇보다 송영길이나 조국 이재명을 비롯한 586 그룹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성으로 상식적 민심을 조롱해 왔게 더는 정치할 자격이었다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정통수는 북조선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봐주고 덮어주는 수구적 항촌 공통체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내년 총수에 또 공천한다면 민주당도 안녕이다 김순덕 기자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순덕 기자는 마지막은 절대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이 여러분들 586 운동을 공천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녕일 수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여러분 안녕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를 지고 있는 겁니다 김순덕 기자는 본질은 절대 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는 겁니다 김순덕 대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는 게 뭡니까 2023년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울산의 5개 선거에서 모두 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무브로 다 이동시킨 겁니다 총 이동된 득표수가 이런 조작규모입니다 울산 중구에는 5064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몇 표를 빼앗았냐 절반인 2532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가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뭡니까 2022년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바뀌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여러분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100장당 5장 5%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울산 중구는 1670표를 훔쳤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표를 더 많이 훔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본질적인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슨 워싱턴에 가가 손 흔들고 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못 보면 나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다시 노예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선거계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뭐 송영길이 안녕 586그룹 안녕 그거는 남이고 현실은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거가 어딨냐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성을 모두 다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거죠 국민들이 노예로 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 자체도 뭡니까 조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이 뭐죠 그냥 노예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도 뭡니까 아앙 아앙 이런 상태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러니까 신명기 여러분의 말씀처럼 애국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민 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배가 불러지고 생활이 좀 편난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뭐죠 노예로 못 돌아간다고 야단 법석을 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배가 불러서 이러면 좀 나아지니까 노예곤 나발이고 뭡니까 관계 나이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와신동과 행사하고 이런 건 내가 안 다루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룰 거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은 뭐 그런데 그냥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의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고 이 두 선거는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진 선거입니다 문정권의 치료진 선거가 아닙니다 두 번을 울산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다른 선거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2024년 총선 인간들이 교육을 받아쓰게 되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진짜 썩어 빠진 겁니다 나라가 죽었어요 완전히 저는 서울법 등이 나발이고 있죠 그냥 교육받은 친구들 대법관이고 이런 나발이고 헌법재판은 나발이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좀 머리를 식힐 겸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bbc뉴스를 보니까 이 큰 온라인판의 메인화면에 오른쪽에 여전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투자자들이 막 도망을 가버린다 불안하니까 돈을 막 빼고 주식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40% 이상 정도 하루 만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0% 이상 빠졌는데 투자자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1분기에 예금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그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있죠 주식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같은 뉴스를 다루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만큼 떨어지고 또 오늘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20% 이상 여러분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지역은행의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지역은행의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절정기에 39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약 12억 달러 수준입니다 300억 달러 이상 정도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빚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50% 정도 빠지고 오늘 20% 이상 정도 빠지고 절정기 때 398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오늘 여러분은 한 12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300억 달러 이상 정도 정발해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여러분 참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한 주당 100달러 수준이 유지가 됐고 2022년 또 피크 때에는 이제 코비드 같은 게 유행할 때는 예금이 많이 몰렸죠 그때는 여러분들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200달러에 이를 때 시가총액이 한 390억 분량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몇 달러입니까 6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오늘 최종 가격은 아니고 1시 37분 미국 시간으로 1시 37분을 기준해가지고 주가가 여러분들 5년 사이에 93% 빠진다 5년이 아니고 거의 한 몇 개월 사이에 93%가 빠져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돈 벌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또 3월 무렵에 주당 115달러 여러분들 거래가 됐는데 오늘 6달러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의 95% 주가가 빠져버린 겁니다 몇 달 사이에 3월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례도 이런 보실다시피 부도가 나면 이제 연방정부와 개입해가지고 예금자들은 다 보호하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390만 불이 날라간 겁니다 주식을 200불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0불에 산 사람이 지금 6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치아도 좀 넓히지만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저 도둑놈들 시리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공직성을 완전히 밝히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책을 대한민국에서 어느 출판사가 출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판 등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출판했는데 1권은 총평이고 종합편이고 2권 3권은 대선을 다뤘고 4권은 2020년 총선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5권은 지방선을 다뤘고 6권은 교육감선을 다룰 겁니다 모든 선을 다 만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는 한 900여 분의 여러분들 시청자들께서는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들 책을 구매해서 정독해 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권 더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가장 이렇게 아끼는 분들에게 선물해서 정독을 한번 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온라인 서점에 주문을 하셔도 되고 문자로는 지금 나와 있듯이 010-9004-0453으로 주시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직접 구매가 여러분 가능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여우와 하나님께서 고생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인이 약속한 대로 노예로부터 이렇게 탈출을 시킨 거 아닙니까 체불이 흘러서 재산이 늘어나고 배가 불러지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해서 여러분들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의 완고함과 완화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들 영어 성서와 국제적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체계적인 잡지를 미국과 여러분들 캐나다의 성교사들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의 성령 체험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노예 국가로부터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들 그 청년이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도 뭐죠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책을 그 당시에 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일종의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소위 그 성경의 힘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런들 민족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목소리가 높은데 해방전국에 얼마나 이런 심각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의외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도움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선택했고 그 이후 산업화를 통해가지고 어제 보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한 달에 1조를 남기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서 자동차를 여러분들 세계시장에 파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후발주자로 등장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는 피아트라든지 프랑스의 푸조라든지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다 망했고 독일의 bmw 아니면 벤처 정도죠 미국의 여러분들 gm포드 크라이스러 같은 빅3 정도지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체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또다시 노예로 여러분들 되돌아갈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일제 지하의 노예 조선시대의 노예를 탈출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전하게 온 겁니다 그거를 선거를 무너뜨려가 다시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방송도 후원을 하시겠지만 이 도둑놈들이란 책을 구입하시고 주변에 좀 배포하셔서 나라가 반듯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 똑똑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